죽겠는데 진짜 꼼꼼히 안 드세요. 아! 진짜 꼼꼼히 났어. 대한민국 대표자예요. 아, 너무 귀엽다. 안 오네. 천안의 만찬인데 해물, 고추장서. 해물, 고추장서. 해물. 천안 가지고 그렇게 낼 수 있나? 해물이 조개밖에 안 들어가서 괜찮아. 어우. 맛있어? 요게? 비나 조작조작 내리는 날 먹으면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는데. 후배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이것도 하나 먹어봐. 후배를 위한 선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. 아, 그런데 고맙다. 어떻게 또 나의 생각을 했어, 그래. 저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챙겨주고 너무 편하게 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. 선생님, 현영 씨 제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세요? 처음 봤을 때 제가 일요일 저녁에 브레인 서바이버에서 만난 것 같아요. 쟤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맹맹거리나. 그래서 순하게 충농증이 있지 하는 거는 호감기가 들었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귀엽더라고요. 그 맹맹거리고 하는 게 이렇게 귀엽게 보여. 쟤는 앞으로도 계속 감기가 걸려있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재치도 있고. 여러 사람한테 예쁨 받고 이러니까 점점 바빠지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니까 연기도 하는 거 보면 맨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. 갈수록 이제 탄력이 붙어서 나도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다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또 이런 음식을 정말 정성이 깃든 음식을 대접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. 잘 버텨보고 건강 잃지 말고 건강을 잃지 않아야 모든 게 잘 되거든. 감정적으로 앞으로 4일 남았으니까 파이팅하자. 꼭 이길게요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